잉여맨 로블록스 난 최고의 부자 잉단태 음... 난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어 거지를 좀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내가 키우는 강아지와 뻑뻑이 맞아? 그래 그래 뻑뻑아 멍멍아 이 근처에 불쌍한 거지가 있다고 음... 음... 거지가 있다고? 그래 거지가 어디든지 그 좋은 코로 냄새 좀 맡아서 찾아와 잉여맨 안내해 냄새 좀 맡으면서 음... 발견했구만 음... 여기 돈주세요 거지가 있어 돈주세요님 따라오세요 돈주세요님 제가 돈 드릴게요 따라와요 돈 인출기를 줬구만 내가 돈 좀 주지 뭐 돈 좀 드릴게요 자 멍멍아 뻑뻑아 자 가족 좀 받아주세요 받았구만 가자 이... 이 거지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뻑뻑아 멍멍아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은 도와줘야겠지 멍 하하하하 아니 오늘 둘이 좀 컨셉이 쉽네 압 자 어떤 거 사줄까요 유모차부터 사주죠 오늘 이 친구를 아주 부자로 만들어주겠어 여기서 제일 비싼 건 뭡니까? 오 그래 이 페리카노 800원짜리 이거 사줄게 이거 사주도록 하지 이것도 갖고 애완동물이냐는데? 음 애완동물이야 음 이것도 사주고 뭐 다 사줄게 다 사줄게 뭐 또 뭐 사줄까 어 이분 진짜 오늘 잘 만났네 나 먹고 가 사람들 쫄면 안 돼 신화계란? 그건 못 주니까 펫은 이따 줄게 다른 것부터 사자 아 메가네온 메가네온 아주 비싼 거 원하는 친구구만 아 그러면은 양심 음 그러면은 어떤 걸 줘야 되나? 음 쓸만한 거 없나? 줄 수 있는 거? 아 레전드리네 음 음 그래 저 그럼 음 저 그럼 내가 날타 물약 먹여줄게 펫 한 마리 줘봐 펫 줘봐 펫 줘보렴 나한테 이걸 줬어 신화손 양을 이거를 날타 물약을 먹여주려고 오케이? 한번 먹여주도록 하지 구독 자 보자 보자 한번 먹여볼까? 자 먹이기 자 그리고 음식 또 나는 물약 먹이기 됐다 오케이 신화속 양을 날타 물약 먹여드렸습니다 워슈 강아지야 물어본다 강아지야 멍멍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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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애완동물에 있는 이걸 드릴게요 키린 앉아 치키는데 와? 멍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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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른 것도 사러 가자 오늘 부자로 만들어줄게 오늘 이 거짓분을 아주 빵빵한 부자로 만들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동차로 사줘야지 뽁뽁아 뭐 사주는게 좋을까? 롱 롱 롱 롱 롱 롱 롱 진짜 안되겠다 롱 롱 롱 오케이 그러면 자동차 사줘야겠다 롱 롱 롱 롱 여기서 주면 치가 안난다 멍멍 롱 그래 그래 그럼 나와봐 그다음에 어 괴독정 이 보트도 줘야겠네 이 보트도 줄까? 롱 아니요 까탈스러운 친구군 그럼 뭐 가지고 싶니? 뭐 뭐 말씀 말씀만 하세요 뭐야 뽀뽀가 넌 뭐해 어 이 친구가 어디 간다 뭐 사달라고 하나 봐요 지금 가고 있어 뽀뽀가 목먹어 빨리 와 얘가 가지고 싶은 게 느꼈대 과연 뭘 가지고 싶을지 어디 가니 일로 가서 아 이거 신화를 까고 싶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설 레벨 빼고 다 줄게 신화를 못 주잖아요 그쵸 지금 부화해볼까 뭐가 나올까 과연 아이고 털보 아저씨 털보 아저씨 나왔네 털보 아저씨 많은데 자 세스쿼치 주고요 털보 아저씨 자 한번 더 해볼까 자 간다 아 털보 아저씨 또 나왔네 또 가져 또 가져 또 가져 뭐야 아빠 저거 거짓을 도와주고 있죠 저거 거짓을 도와주고 있죠 저거 거짓을 도와주고 있죠 아주 아주 작구나 하하하하하하 아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줘야겠네 이 원숭이도 줘야겠다 어 이거 비즈니스 원숭이 이거 휘기한 거잖아 네 이것도 줘야겠다 그거 굉장히 좋은 일 하는구나 그럼요 할부지 이러는데 할부지 이런다 그래 흐흐흐 뚱뚱뚱 반갑단다 하하하하 맥맥 자 어쨌든 여기까지만 사줄게 오늘 어땠나요 물어볼게요 최고였어요 자 이제 변신하자 우리가 누군지 밝혀주는 거야 자 잉여 잉여 맨 아세요? 물어볼게요 와 이러는데 아 나 안 와? 잉여 맨 아세요? 뭐야 김이야가 야 김이야가 아니잖아 구독했어요 이 멍멍이는 미호였어요 밝혀줄게요 멍멍이는 미호였어요 알까요? 오 이런다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거지를 한번 부자로 만들어줘 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뼘 뼘 구독 뼘 좋아요 안녕 아뇨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